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요즘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많이 모시는데요.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게 왜 특별하냐. 진짜 별볼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입니다. 지금 정 교수님 발음에 상당한 무리가 있으셨는데요. 그래요. 지금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제인님이 소개시켜주시죠. 네 오늘 이제 모신 분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늘에 마음을 두셨던 그리고 하늘에서 길을 찾으신 박석재의 개천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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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멘트 준비 많이 하셨네요. 이 멘트만 준비했습니다. 자 박사님 개천박사님. 뭔가 이게 원래는 이제 블랙홀 박사님으로 불려진다고 들었는데요. 개천박사님 오늘 좀 이렇게 바꿔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드시는지요. 제 원래 제 계획이 글쎄 제가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생 전반전은 블랙홀 박사로 살고 후반전은 개천박사로 살까 싶습니다. 어 그 영광스러운 후반전을 이제 역사이다와 함께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시는 거 아닌가 지금 네 근데 박석재 박사님 그래도 간단한 양력 저희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졸업을 하셨고요.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블랙홀 천재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천재물리학 예 죄송합니다. 천재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천문학의 대중화를 꿈꾸시면서 어 다양한 저술활동을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저서들이 나와있고 또 2005년에서 2011년까지는 한국천문연구원 원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펼치셨는데요. 박사님 저술활동 하신 저서들 중에서 진짜 애착이 가시는 책이 있다면 뭘 손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제일 애착이 있겠죠. 제가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책이 블랙홀이 불쑥불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원래 수학이 수근수근 물리가 물렁물렁해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잘나가는 과학책 시리즈를 번역한 건데 과학 쪽에서는 한국 저자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블랙홀이 불쑥불쑥이라는 책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블랙홀 박사라는 별명도 더 확실해졌죠.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저서들이 있는데요. 해와 달과 별이 뜨고 지는 원리 그리고 아인슈타인과 호킹의 블랙홀 하늘의 길을 묻다 등등 많은데 이 중에서도 또 소설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는 과학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책을 많이 쓴 동기도 제가 원래 책을 쓰고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천문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땐 책이 없었어요. 책이 없어서 항상 나중에 공부할 때마다 내가 중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책이 있어서 얼마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올챙이적 시절을 잘 기억하는 개구리예요. 그래서 자꾸 나이에 맞춰서 책을 쓰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천문학 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천문대장을 하면서 점점 우리 것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도 아인슈타인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그냥 미국의 천체물리학이 단 줄 알았죠. 그런데 천문학이 맥스웰 방정식이나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런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천문학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커다란 망원경 같은 걸 만드는 건데 제가 어쨌든 옛날 우리나라 천문학 종주국의 체면은 제가 세웠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5미터만 경 사업을 어쨌든 출범시키고 물러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일은 다 한 줄 알았더니 더 중요한 일이 있더라고요. 더 중요한 일이. 그게 이제 천문학을 이용해서 역사를 바로잡는 일. 제가 최근에는 그런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특히 개천, 개천이라는 우리 민족의 자산을 되살리는 일.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개천절이라는 국경일이 있는 나라에서 사실 국민들은 개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전혀 하여튼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개천을 뿌리낼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살다 보니까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소설을 써야 되겠다. 계속 생각이 그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천가라는 노래도 만들고 개천기라는 시리즈로 소설도 쓰고 있어요. 사실 오늘 녹음 개천혁명, 박사님의 이제 저서죠. 개천혁명을 중심으로 녹음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소설 개천기를 어떻게 쓰게 되셨는가, 이 시리즈를 어떻게 구성하게 되셨는가도 이 속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었는데 박사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좋아하셨던 영화 스타워즈가 등장을 하던데 사실 저도 스타워즈 강팬입니다. 저는 과학도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스타워즈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셜록홈즈 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스타워즈가 아마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게 제가 처음 봤을 거예요. 미국에서 아마 77년도에 나왔을 건데 우리나라에는 78년도인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걸 보고서 나는 잠을 못 잤어요. 아, 저도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편하지 않으시죠? 아니, 제가 처음 봤을 때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답답한 게 맨날, 글쎄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겠지만 맨날 연산군 장희빈이에요. 맞아요. 이게 한 마디를 저대로 표현하라면 심지어 세종대왕하고 이수신 장군도 질려 이제는 아무도 단군조선이나 우리 환웅 배달 드라마를 만들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답답했죠. 그다음에 SF는 당연히 없고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백인 어린이가 UFO를 봐야지 우리나라 어린이가 UFO를 보고 외계인을 만나면 우리가 봐도 이상해. 그 정도로 우리가 바보가 되어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그때 스타워즈를 보고서 영화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 머리에 각인된 게 이제 스타워즈 2. 이렇게 당시는 2였어요. 그래서 2 이제 엠파이어 스트라이크 스팩. 그다음에 스타워즈 3 이제 리턴 오브 더 제다이. 이게 아주 그냥. 맞습니다. 네. 그 세 개가 향후 그 몇 년 동안 제 머리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흉내내서 제가 제일 먼저 낸 책을 개천기. 그냥 스타워즈 식으로 그냥 개천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은 엠파이어 스트라이크 스팩 자리에 태오보키. 그 다음에 스타워즈 2 자리에 개천기 2. 그러니까 태오보키 개천기 2. 그 다음에 치우천자 개천기 3.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그 부를 거예요. 아마 나중에 루카스 감독이 다시 스타워즈 3개를 추가하면서 그걸 에피소드 1, 2, 3로 하는 바람에 앞에 3개가 이제 4, 5, 6이 된 거예요. 에피소드. 광팬이라면 알죠. 4, 5, 6, 5, 2, 3. 그래서 이제 저는 제목은 그렇게 짓게 됐고. 그 다음 제가 또 셜록홈즈도 좋아요. 저는 바스커빌의 사냥개.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하운드 오브 그거요. 그런데 거기서 항상 이 주인공은 셜록홈즈가 있고 와트슨이 있어요. 그래서 홈즈는 책 제목이에요. 태오보키 치우천자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기술화하는 그 1인칭 그 와트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트슨은 덜 훌륭한 사람이거나 허구인물이거나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스타워즈하고 그 셜록홈즈의 그 룰을 두 개를 지키고 있어요. 이 소설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대작의 그런 구성요소는 산부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그리고 스타워즈라든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또 그런 구성을 또 취하신 면인데. 아 그게 절묘한 게. 네. 어차피 우리나라 국통맥을 세우려면 이제 배달 조선 그 다음 북부여. 그러니까 개천이라는 이름으로. 개천은 요새 고구려 백제 신라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태초 여명기를 말해야 되니까 북부여가 저는 한 개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그 세계를 배달 산부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 스타워즈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트릴라지라고 하는데 트릴라지. 그게 산부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게 굉장히 제 가슴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세계를 쓰고 나니까 그다음에 단군조선이 이제 또 아까운 거예요. 써야죠. 그러니까 단군조선도. 그런데 단군조선은.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조금 역사를 아는 분들은 더 재미있게 들릴 것 같은데 그 배달 산부작은 어차피 하나는 그냥 인트로고 그냥 소개하는 거고 나머지 어차피 배달의 영웅이 두 분이 태호복희하고 치우천자잖아요. 한 분은 음양오행우주를 만든 분이고 나머지 치우는 꼭 제 책이 아니어도 또 원래 소설도 많이 읽고 할 정도로 우리 붉은 악마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군조선은 제가 어떻게 산부작을 쓸까 고민했는데 역사도 혈이 있는 것 같아요. 마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절묘한 게 왕검단군은 일단 포함시켜놓고 그다음 단군조선에서 어느 분 둘을 추가하고 고민하는데 그게 환단국이 연표를 가만히 보니까 금방 떠오르는 게 이게 절묘해요.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하나라가 망할 때 멍청한 거랑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주지웅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탕이 상나라 탕왕이 하나를 멸망시키잖아요. 그 시기에 유의자라는 단군조선 최고의 선인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인이 계신데 그때가 또 우리가 이따 잠깐 얘기할 오성치루가 일어났을 때예요. 그 시기가. 그러니까 아주 이게 절묘한 거야. 이야기를 엮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조선이 상나라가 문 열고 하나라가 막을 내리고 상나라가 들어서는 걸 목격하는 그것까지 엮어서 그 마디에서 쓸 수가 있고 또 그다음 마디는 뭐가 재밌냐면 이 상나라가 역시 또 하나라 걸러왕 같은 놈이 또 나타나요. 주왕이라고. 그 놈이 또 역시 주지웅님을 해서 망할 때 그다음에 이제 주나라 문왕 무왕 주공이 들어서면서 주역도 엮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동의족 책사 강태공이 있잖아. 그래서 강태공 얘기를 하면 거기서 주역까지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우주까지 자연스럽게 다 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군조선이 삼부작의 대상이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꿈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역사는 짧지만 북부여도 또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 대다수가 해모수의 아들이 고주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다음에 북부여라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개천이라는 이름으로 거기까지는 밝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원대한 중장기 계획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출판사에서 안 팔리는 책을 계속 찍자니까 이게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우리 동화 m&b 이경민 사장한테 진짜 굉장히 감사하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5편 유의자를 탈고를 하고 이 사장님 내가 드디어 5편 다 썼어 그랬는데 우리 사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래요 그러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얼마나 고마워요. 안 팔리는 책을 한두 권 내주는 것도 힘든데 어쨌든 4편까지 써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정말 나는 제 50대 10년을 바쳤어요. 소설책이 한두 달 만에 써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배달산부작 조선산부작 강태군까지 그다음에 눈치 봐서 북부역 해모수 그다음에 난 동명왕이라고 쓰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국통맥이 아주 잘 설명이 돼요. 그다음에 특히 해모수를 도입할 때는 그 위만 조선이 얼마나 허구인지 보너스로 그것도 밝힐 수 있고 강태공도 마찬가지예요. 강태공 때 기자가 살았으니까 기자 조선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것도 끼워서 같이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고 다른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꿈이 크냐면 제가 원래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힙니다. 단독입니다. 뭘 밝히냐면 나는 우리나라가 독립기념관은 있는데 그러니까 70년 전에 다른 나라에서 독립한 그 기념관은 거대하게 있는데 이 만 년, 단 만 년 역사의 여명기를 밝히는 거대한 기념관 하나 없다는 게 난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개천기념관이다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천안의 독립기념관처럼 짓는다고 합시다. 뭘 채울 거냐 이게 결국 콘텐츠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여덟 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일 가운데 건물을 개천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호복희, 치우천자, 왕검단군, 유의자, 그다음에 강태공, 그다음에 해모수, 그다음에 동명왕까지. 그걸 딱 이렇게 부채꼴로 배열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정말 외국인들이 와서 맨 저 먹고 이런 것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현재 영토는 작지만 무서운 나라구나. 나는 그런 걸 실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단순히 소설 3개를 쓰기 시작했던 그 꿈이 이게 한 10년 지나면서 점점점점 이제 굉장히 큰 계획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지금 살아보니까 저도 금방 60대고 정말 인생이 짧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기 전까지 적어도 한 세 가지 중에 개천기념관은 꼭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개천축제를 국가적으로 부활할 수는 없는가. 늘 만년을 내려온 천재가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개천연호를 한번 복원할 수는 없을까. 그런 굵은 일 한 세 가지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냥 여생을 바칠까. 그러니까 소설을 쓰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인생 후반을 개천 박사로 살고 싶다고 하신 말씀이 이제 확 와닿는데요. 진짜. 일단은 이제 천문학 쪽으로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셨는데 또 역사 분야 쪽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셨고 또 활동 스펙트럼을 엄청 지금 많이 넓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뿐만이 아니라 또 노래 개천가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듣고 지난 개천절날 역사에다 에피소드를 했었습니다. 그 개천절 이게 실화다 이런 주제로 녹음을 했었는데 그 속에 개천가를 담았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이제 흥이 나고 진짜 이 풍류 문화가 느껴지는 흥이 나는 노래여서 저희가 소개도 하고 에피소드에 담았었는데 그 개천가 노래를 실제로 작사 작곡을 다 하신 건가요 박사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외모를 보고 그 생각을 전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래도 몇 가지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들으면 개명은 그 자리에서 알고 지금도 기타 코드까지도 다 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 기타 코드도 기본 삼아음만 갖고 단주를 다를까 아니면 한 여슬곱개 동원해서 더 정교하게 다를까 그것까지 그 자리에서 10초 안에 할 수 있어요. 혹시 배우셔서 학습된 능력이신가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국민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요새 말로 수업 시간에 이제 음악 선생님이 개명을 외우게 하려고 개명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억나는 노래가 희고 노란 꽃나비 봄바람 타고 그런 노래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개명창을 하시는데 제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 그걸 뭐하러 개명창을 따로 노래 불러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그 질문을 왜 하냐고 그래서 나는 들으면 아는데 왜 예를 들어서 희고 노란 꽃나비 봄바람 타고 하면 저는 그냥 들으면 솔미라솔미래도 레미파미래솔 금방 나와요. 그런데 알람이 울려도 솔미도 라솔파솔파레미 금방 알아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잘난 척하지만 여사고 한 대 딱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다른 사람은 왜 못하는지 난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못하더라고. 심지어 음대 다니는 친구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 음악은 좀 타고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다른 건 할 줄 모르고 기타는 잘 치지는 않는데 오래 쳤어요. 그냥 유학 가서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가끔은 같이 사는 우리 아내한테도 약한 모습 보이기 싫고 그럴 때는 그래도 기타라도 치고 그러면 마음이 우연히 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래서 원래 그 노래는 제가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홍보하려고 만든 노래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곡이 좋다고 그래서 저는 더 거기 약간 개사를 해서 더 중요한 노래를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개천가라고 감 이름을 붙였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개천가를 만들지 말라는 듯도 아니고 다만 어떻게 개천절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개천가라는 노래가 없고 개천기라는 소설이 없습니까. 개천기라는 소설도 개천지도 있잖아요. 그 좋은 이름의 소설들이 없어. 그래서 두 개가 놓고 행복한 고민을 했어요. 어느 걸 이름을 짓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천지 그러니까 개가 천지다. 개판이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그래서 나는 개천기를 골랐어요. 개천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또 개천지 쓰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우는 그래도 소설도 많고 그런데 제가 왜 태오 복희라는 제목의 미련을 가졌냐면 복희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당장 태극기가 우리가 외국게 되는데 그게 나랍니까? 그게 민족이냐고. 그래서 복희만큼은 정말 꼭 우리나라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실 그렇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중국의 복희 묘소는 네 군데나 있지만 지자체가 자기네게 진짜라고 싸움드라고 했지만 출생지는 없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태오 복희라는 책이 없더라고요. 검열해봐도 없더라고요. 제가 태오 복희라는 책을. 어떻게 복희가 우리 동의족이면 대한민국에 태오 복희라는 책이 없습니까? 친절한 복희 씨?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드라마인가? 대부분 사람들이 복희가 점쟁인 줄 알더라고요. 복자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서둘러 썼고. 치우는 이제 책 제목이 같으면 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만 천자는 어떻게 보면 천왕보다 하나 더 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우 천자를 고집해요. 그래서 물론 대부분 치우 천왕이라고 하고 사실 환웅이라고 하면 치우 자오지 환웅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실제로 사마천 4기 주석에서 제일 먼저 천자로 거론된 사람이 또 치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 책 제목을 치우 천자를 고집했고. 그다음에 단검 왕군도 재밌어요. 저는 왕검단군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 세종대왕이 대왕세종보다 더 친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 그러니까 이름이 앞에 가고 직함이 뒤에 가는 게 임금님 경우는 더 편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왕검단군 부루단군 가륵단군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왕검단군이 세종대왕이고 단군 왕검은 대왕세종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오래 생각한 겁니다. 하루 만에 떠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몇 년 집필화하면서 난 제목을 일단 다른 책과 차별화도 해야 되지만 왕검단군으로 해서 단군이 계속 부루단군 뭐 해서 계속 더 계시다라는 걸 암시해야 되겠다. 다 그런 데까지 생각한 제목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소설이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술적인 자료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대중화하기 쉽고 다가가기 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도 요즘에 또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을 했던데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음악으로는 서로가 느끼고 통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놀이문화라든지 그리고 음악이라는 것이 정말 언어를 초월해서 뭔가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되는 소통 방식인 것 같은데 놀이문화도 정말 생명력이 길듯이 노래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개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읽겨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천가는 음악 전문용어를 쓰면 약간의 기술이 좀 담겨 있어요. 원래 이게 장조 노래는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식으로 얘기하면 도미솔, 도파라, 솔시레. 그러니까 으뜸 마음, 버금 딸림 마음, 딸림 마음 세 개만 가지면 반주를 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제가 작곡한 사람 입장에서 노래 매력이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이 열리 고 할 때 눈물이 확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화음이 코드가 단조 코드예요. 그러니까 원래 음악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이게 시장쪼면 우리가 흔히 CFG 같고 반주를 해요. 또는 G7이나. 그런데 거기 하늘이 열리 고 할 때 도입 부분에 고가 사실은 E마이너예요. 단조 코드예요. 거기 느낌 자체가 슬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참조로 진행이 되다가 단조로. 보통 사마음으로 닮은 노래가 단순하게 들리는데 제가 음악을 좀 알아서 거기 이제 마이너 코드나 그다음에 거기 족보에 없는 G7 코드 같은 게 들어서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주었다 놨다는 그 화성이 있어요. 거기 약간 바이브레이션도 들어가죠. 그 노래 부른 사람이. 음악을 좀 아시나 봐요. 노래 부른 사람이 정말 잘 부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우리 밴드 제가 옛날에 했던 밴드 우리 시원인데 음악 시원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신종철이라는 우리 동네 후배인데 저보다 4살 어려요. 부르신 분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수시죠? 아니요. 대학 가요제만 나가면 2등을 해갖고 1등만 가수가 되거든요. 2등을 3번인가 했대요. 그래서 가수 꿈은 못 이뤘는데 정말 노래를 잘해요. 이 개천가란 노래가 이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 맛이 안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신종철 씨를 우리 싱어를 제가 어떤 행사만 있으면 내가 끌고 가서 오신 분들한테 라이브로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저희도 역사 강의나 이런 거 할 때 꼭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있잖아요. 이제 손님이 아니고 이렇게 관객들이 딱 들어오면 그때 딱 틀어놔요. 개천가를. 그러면 이제 반응이 좋고 그다음에 강의 바로 시작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한 번씩 듣고 또 중간이나 아니면 끝날 때도 한 번씩 틀고. 그리고 제가 그 노래 만들면서 제일 역점을 둔 게 저도 고등학교 때 많이 놀러 다니지는 않았는데 이 캠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추억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청소년들이 손뼉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래서 그 노래가 처음에는 장중하게 시작되지만 중간에 갑자기 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패턴이 빨라져가지고 이제 애들이 뭐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생각해서 편곡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세 번만 들으면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도 요령이 있는데요. 일, 일 다시 그다음에 이, 일 다시 이게 이런 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 일 다시 일하고 일 다시는 거의 비슷해요. 어미만 좀 틀려. 그런데 확연하게 다른 게 이제 환인, 환웅, 단군이요. 그건 확 다르잖아요. 배달민족의 혼이요. 그다음에 환인, 환웅, 단군이요. 백두산의 주인이요. 그 백두산의 주인 같은 말도 제가 들어도 속이 후련한 게 사실 지금 백두산은 중국하고 북한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주인은 우리가 모시는 이분들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자리 갈 거다.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맨날 우리가 보통 애국 노래 그러면 이선희 씨, 아름다운 강산이나 이제 뭐 그 정도 나오는데 제가 그런 노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도 있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도 하늘은 파랗고 뭐 구름은 하얗지 이게 뭐 뭔가 뭐 좀 더 메시지가 있는 더 깊이도 있고 뭔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그런 노래를 다시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거는 제가 하늘이 저한테 그 곡과 가사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영감이 없으면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게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처음에 감성적으로 쫙 빨려 들어가면서 그다음 그 가사가 또 우리 역사의 정신을 그냥 핵심, 역사 정신이라든가 문화 정신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또 중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점점 박자가 좀 더 흥겨워지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힘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게 쫙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고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자화자찬이 아니라 자송자찬해서 죄송한데 아니요. 아니요. 근데 진짜 저 그 노래 들으면서 어? 전문가가 만들었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개척 박사님께서 만드셨더라도 아주 진짜 놀랐어요. 아 네. 다들 놀랐죠. 네. 저는 그래서 정말 그 노래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비슷한 걸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5년 정도 관리하는 방법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중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넣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 노래에. 네. 좋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소설과 노래에 이어서 오늘 녹음의 중심이기도 한 개천혁명을 또 외치시면서 저수를 하셨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니까 다소 좀 뭔가 비장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총칼을 쓰는 것 같고 뭔가 바꿔야 되고. 개천혁명에 대해서 네. 좀 간략한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지금 배달이라는 말이 잊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우리나라가 왜 배달의 나라냐 우리가 왜 배달의 민족이냐 물어보면 뭐 음식 배달 택배가 빨리 오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일부러. 이제 완전히 속화됐죠. 세 명한테 물어봤는데 100%예요. 응답률 100% 배달. 그다음에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랑 기업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기업이나 사실 이거 기업 얘기해도 됩니다. 판빠랑은 상관없죠. 편집하세요. 요거까지 안 하는 거 아니었더니.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이건 하세요. 저는 뭐 배달 상호가 들어가는 기업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 기업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배달이라는 말은 살려줘서 그나마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혁명이라는 말을 안 꺼낼 수가 없는 게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 든 사람이 혁명 얘기해도 참 그렇고 젊은 사람이 혁명을 얘기 안 해도 좀 그렇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혁명이라는 말을 쓰기로 결심을 했냐면 이 배달의 민족 국사책에 배달이라는 나라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단군조선도 한동안 있었다고 한다 하다가 그나마 이제 마지못해 이제는 있었다 이렇게 들어간 정도인데 그 배달 앞 단군조선 앞에 놔라 환웅 배달은 국정이든 국정이 아니든 들어갈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사책에 배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려면 혁명에 가까운 변화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아역사가 유명하신 이덕일 박사님하고 이제 둘이 소주를 왕창 먹었어요. 그래서 뭐 몇 시간을 같이 떠들었는데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이거 하나가 기억이 나요. 그래 이 박사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거 바로 잡힐까? 난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덕일 소장이 원장님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럴까요? 될까요? 그게 기억나요. 그런데 이덕일 소장님은 정말 험한 험한 생활을 하셨죠. 법원에서만 3년 끌었으니까 대법원까지. 그런데 그런 분이 더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제가 앞으로 몇 년도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정말 꼭 우리가 혁명에 가까운 총칼을 든 혁명이 아니라 국민들이 한번 확 바뀌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 제가 참고로 어떤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저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얼음을 녹이려고 계속 이제 촛불이나 뭐를 쬐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어느 세월에 녹겠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의 특징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굉장히 빨리 바뀌는 나라라고 저는 확신해요. 옛날에 어떤 미국 사람이 저한테 한국 특징이 한마디로 뭐냐 그래서 내가 rapidly changing country다. 아주 빨리 바뀐 나라다. 그래서 이 세대 차이도 심각하고 막 그렇다. 그런 얘기를 내가 내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동네 노래방 하나 잘 되면 노래방 두세 개 생기는데 한 달도 안 걸려요. 그래서 자본이고 뭐고 그냥 투자할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나라예요. 이 나라의 하나의 저력이 국민의 저력이. 그래서 저는 얼음이 어느 순간은 계속 불을 쬐다 보면 와지끈하거나 그냥 내려올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말하는 혁명입니다. 혁명.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백범 김구 선생께서도 어떤 무력이나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갖고자 하는 것이 문화의 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총칼을 든 혁명이 아니라 진짜 문화의 힘으로 그 문화의 정신을 되살려서 우리가 좀 사실은 어떤 장벽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저한테 좌절감을 준 거죠. 내가 그렇게 나름대로 얘기하고 다니고 나름대로 책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국민의 절반이 단군 신화를 믿고 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이 혁명의 길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런 데에서 진짜 이육사님이 말한 광야에 내가 언제 도착하느냐. 그런 좌절감이 항상 누른 것이죠. 그 장벽의 실체는 일제시대 이후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식민사학의 프레임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하다 보면 개인적인 인신공격이 많아요. 소위 환빠니 국뽕이니 그런 말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환빠란 말이 얼마나 안 좋은 말입니까. 저도 입에 담기도 싫은데 누가 이제 이쪽 환단고기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만든 용어죠. 그래서 이제 이쪽 사람들도 식민지 식민사학을 따른 사람도 우리도 식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요새는 사람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나는 역사에 관심이 없다. 역사를 모른다고 해피를 하시겠습니까. 결국 선생님은 식바나 환빠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환빠들은 환단고기를 읽어본 사람들입니다. 읽어보고 이건 믿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는 사람들이고 대다수의 환단고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우리나라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냥 한풀이로 그냥 우리 민족이 옛날에 만 년 전에 러시아만한 나라를 그냥 통치했다. 우리 민족이 다 해먹었다. 이런 환타지를 쓴 구라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학식이 깊고 굉장히 다방면에 조심스러운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힘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적어도 환빠들은 환단고기를 읽어보고 그걸 믿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환가들은 참 입에 담기도 그러네요. 환가들은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학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학자가 아니어도 그렇지 자기가 확신하지 않는 일에 선동당해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 당신 환단고기가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구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럼 태호복기는 중국 사람이 되고 치우천자는 중국 도깨비가 되는데 그 말은 우리 붉은 악마가 중국 응원단이 되고 우리 태극기는 중국제가 된다는 뜻이다. 그 말 알고 하는 거냐.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읽어보지도 않고 내가 읽어봤다고 또 읽어봤는데 그게 판타지 되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살살 테스트를 해봅니다. 환단고기는 다섯 권의 역사책인데 그 사실도 모르더라고 그냥 한 사람이 자기가 오래전에 읽어서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뭉개지만 어떻게 읽은 척 한다고 그게 속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물론 넘어가 주죠.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옛날 식민사학자들한테 너무 강하게 선동당해서 그걸 믿고 있더라. 그런 데서 장벽을 많이 느끼고. 제 개천기 소설들은 한마디로 소설 환단고기예요. 환단고기를 천문으로 푸른 역사소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들만 가지고서도 그 제목만 늘어놔도 국통맥이 느끼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한 발 물러나서 이야기 환단고기처럼 읽게 되면 역사가 찬세스럽게 배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한 권 한 권 내면서 비록 팔리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앞으로 내가 이거는 관 속에 들어가서도 비평받을 책이기 때문에 그때 박 암흑애가 여기까지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도입했구나. 나중에 그렇게 인정받는 책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도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들 필독서로 해가지고 다 읽혀서 어쩔 수 없어요. 혁명하려면 잘 아는 청소년들이 식민사학하고 과감하게 맞붙을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역사학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조금이라도 열린 계층이 아무래도 젊은 계층이다 보니까 청소년 필독서로 또 선정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필독서 되면 일단 천 권 더 나갑니다. 제가 자꾸 책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천박하게 그냥 저 사람 막말로 책 팔러 왔나 이렇게 오해하시기 쉬운데 적어도 제가 10년 이상 바쳐서 이러이러한 원대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 하나만 인정해 주셔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 또 하나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배려해 준 게 있어요. 물론 한자는 우리 글자입니다만 일단 청소년들이 한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개천기는 본문에 한자가 단 한 번도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사파나 그림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장 책을 써놓고 여러 가지 좋은 말 나쁜 말 많이 들어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읽어보고 박사님 참 재밌게 읽었어 해서 그게 저는 제일 고마웠어요. 그 꼬마 꼬마 그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독자층이 적어도 중3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읽어보고 재밌었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놈이 예의상 그러나 아니면 정말 그러나 해서 내가 읽어봤더니 우리는 전쟁이라는 걸 몰라서 닥닥 긁어도 군사가 천명밖에 없었는데 옛날에 우리한테 혼난 호랑이족 그쪽 지손 쪽에서 만명의 기마군을 끌고 우리 신시를 점령하러 와요. 그런데 그거를 천문학의 딱 한 가지 계략으로 전부 괴멸시켜버리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게 제가 대학이면 스포가 되니까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안개를 이용하는데 그것이 기록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치유천자 때 신하가 그 기록을 발견하고 치유천자한테 안개 작전을 건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또 허구지만 또 나름대로 이어지는 역사도 허구 역사도 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죽어서도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세상에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 단점이 있다면 저도 알아요. 천문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일단 천문 역사 소설이기도 하지만 제가 거기에 넣은 내용들이 옛날에 자부 대선인이나 이런 분들이 알고 있던 지식을 제가 짐작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옛날에 해와 달의 도수를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 그분들이 그 당시 천체망원경도 없이 지금처럼 상대로는 쪽 우주로는 이런 걸 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대략 이 정도 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제가 짐작을 해서 거기 넣었는데 그러니까 일반 독자들이 보기에는 그 부분이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제가 왜 그걸 고집하냐면 일단 천문 역사 소설이고 그다음에 그 책을 보므로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저는 사실 그 정도 현명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아인슈타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그 시대에 살았어도 나는 그 정도까지는 했을 것 같다는 내용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저절로 점점점점 내용이 어려워지는 그 우주관의 변화도 덤으로 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말 많은 장난을 또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4월 21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참고로 4월 21일은 과학의 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보면 감독의 의도 장난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걸 좀 찾아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아무도 안 찾아보니까 문제죠. 하나 제가 걱정하는 건 그래서 일단 이번에 개천기 5편을 마지막으로 이제 현 출판사에서 더 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천기 5편이면 유의자까지. 유의자가 지금 현재 출판사에 원고를 넘겼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달 새에 나오시겠죠. 올해 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꼭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역사라는 게 제가 얘기하는 환국부터 진행된 역사라는 것들은 천문과 불가분한 관계를 이어온 거잖아요. 특히 이제 동양 같은 경우는 천문 자체가 꼭 역사의 정치에 반영되는 건데 기존에 이제 사학자들은 그걸 거의 언급을 안 한다는 거죠. 단지 사상 사적인 측면에서는 언급을 하는데 이것이 현실 정치에 얼만큼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언급들을 안 해요. 그리고 이게 뭐 말씀하시겠지만 천문학으로 검증을 하면 역사가 다 드러나잖아요. 상국사기를 검증을 해도 환당국위를 검증해도 거기에서 이제 천문학으로 검증하면 딱 드러나니까 천문학을 그래서 좀 배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요즘 사학하는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동양 철학을 배우질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동양 철학의 핵심은 천문을 보는 그런 눈을 봐야 더 정확하게 보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배웠으니까 과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삽제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은 한 사람의 운명을 점지를 할 때도 하늘의 변화를 관측을 하고 나라 자체에서도 전략을 세울 때도 하늘의 변화상을 감지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그러한 것들이 뭔가 실증주의를 이제 표방하는 강단사학에서는 그것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증하고 현실적으로 이 인간이 살아온 그 역사의 관영을 정신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 이제 개천박사님께서도 이 천문과 우리 역사의 관계를 쉽게 이렇게 글을 써주신 문의로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 천수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공무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개천박사님께서는 사실 환단고기를 읽어보셨고 또 이러한 환단고기가 위서가 아니라는 것을 천문학적 성과로서 입증이 된 그런 오성치루에 관한 논문 소개로부터 개천혁명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문학에서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는 하나의 성과죠. 그 오성치루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할 첫 번째 문장은 하늘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은 쓰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유리하게 쓸 수도 있고 역사책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천문기록이 만일 어디 적혀 있으면 그건 체크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그건 뭐 문방구에서 소프트웨어 하나만 사면 중학생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도 벌써 20년이 다 돼가네요. 십몇 년 전만 해도 저도 환단고기를 그렇게 저도 선동돼서 그다지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적으로 라데일 박사라는데 후배 덕분에 라데일 박사는 개인적으로 제 대전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 천문학과 76학번이고 우리 라데일 박사가 77학번이었는데 그래서 저를 많이 따르고 저랑 친했어요. 그래서 라데일 박사가 옛날에 미국 여는 학회를 갔어요. 이거 어디서도 얘기 안 한 얘기입니다. 학회를 워싱턴 DC에서 어떤 호텔에서 미국 천문학회에 갔는데 제가 호텔방에서 자려고 TV 켜놓고 침대에 기대고 앉아서 채널 돌리고 있었는데 형 자? 그러면서 왔더라고요. 들어와 들어와 그래갖고 이제 라데일 박사가 내 침대 끝머리 모서리에 앉았어요. 조금 얘기하다 가려고 그런 자세로 앉았고 저도 TV 끄고 그냥 곧 잘 자세로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 자세에서 아침 7시까지 그대로 같이 밤새 얘기했어요. 환단고기 얘기한 거예요. 나데린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몇 년도 그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유펜에 다녔어요. 유니버시티 펜실바니아 거기서 영어로 된 책만 읽어서 그만큼 지식을 쌓았더라고.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 환단고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거고 제가 그때 나 박사가 한국 책을 읽었다는 말은 분명히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아침 7시까지 둘이 밤을 꼴딱 샌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한심하지. 이리 좀 올라와서 편히 앉아봐. 그 말을 안 하고 그 말할 틈이 없었어요. 그냥 그 친구는 모서리 이건 정말 싫어합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고 나는 그 베개 몇 개 포개서 TV 보던 자세 그 자세로 둘이 아침 7시 혼할 때까지 있었어요. 그 충격이 참 컸고 그다음에 나데린 박사가 나중에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한국천문연구원이 옛날에는 천문대였어요. 이름이. 결국 천문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처음에 이제 부서도 다르고 해서 친하게 막 자주 지내지는 않았지만 이 오성치료 얘기는 그때 했어요. 왜냐하면 오성치료가 처음에 나온 게 199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이제 나데린 박사가 글 쓰고 해서 나는 이제 흥미롭게 듣고만 있었는데 아니 제가 왜 남이 쏘는 걸 왜 제가 홍보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만히 듣고 알고만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나데린 박사도 우리 저 소장파죠. 우리 저 제일 쫄병 중에 하나니까 그 이 학계라는 데는 잘 아시다시피 뭐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장파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어요. 더군다나 일반인들이 안 믿는 얘기를 하긴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월만 가길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비극이 뭐냐면 이제 나데린 박사가 대장암으로 바로 죽었어요. 제가 한참 재밌는데 같이 얘기하고 했는데 우리 나박사 돌아가시는 바람에 박창봉 박사는 이제 서울 쪽에 근무하고 박창봉 박사는 제가 아주 친한 후배는 또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대전만 살아도 별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박창봉 박사는 제가 아주 가까운 후배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라데일 박창봉 그러니까 영어로는 라데일 박창봉 논문이 천문학회지에 나왔고 한글로는 나중에 보니까 박창봉 라데일 박사가 이제 과학사학회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걸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자 순서가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천문학회지를 인용하니까 항상 라데일 박사가 앞에 나왔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라데일 박사가 77학번이고 박창봉 박사가 79학번입니다. 79학번. 선배님. 제가 한참 선배. 3년 선배죠. 제가 76이니까. 그래서 박창봉 박사는 그런데 그 논문을 쓰고 나서 얼마나 시달렸나 일체 얘기도 안 하고 나서지도 않고 그러니까 환단고기의 천문현상이 맞다는 걸 증명한 게 그게 무슨 죄입니까. 우리 우리 선배 천문학자가 4000년 전에 수성금성 화성목성 토성이 해와 달 사이에 주르륵 한 줄로 섰다.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컴퓨터 돌려보니까 맞더라. 그걸 증명한 게 그게 무슨 죄입니까. 얼마나 공격을 당했는지 아예 이쪽은 얘기도 않고 그런 상황까지 사실은 최근에 박창봉 박사님 강의하실 때 보니까 반군세기의 천문기록은 빼시고 고인돌 별자리 그런 걸로 고대를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삼국 얘기로 삼국만 하더라도 2000년 이상의 별자리 관측이 있는 역사가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고사는 중국은 없고요. 그다음에 조금 연명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중국도 오성 결집 같은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제가 아는 한 중국의 오성 결집 기록이 있는 건 아마 상나라 탕왕 탕왕이 나라 세울 때 아마 오성 현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건 단군조선일 뿐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제가 발견한 거는 저하고 저 도와준 황보승 아마추어 천문학자 우리가 발견한 건 오성취로보다 700년 전 거예요. 오성취로보다 700년 전 이전 거에 제가 그래서 개천혁명이라는 책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전후 고향시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전설의 시대라고 하는 사망오제라는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망오제 오제의 두 번째 두 번째 오제 그 사람이 전후기거든요. 그 시대에 오행성이 모였다는 기록이 1월 5성 개합 제자라고 나와요. 천문유초에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이순지가 쓴 천문유초에 1월 5성 개합 제자 해와 달과 오성이 수성금성 화성복중 토성이 자방에 모였다. 이 기록이 이거는 환단고기도 아니고 천문유초에 나와요. 그것이 오성치료보다 700년 전 거예요. 제가 그걸 황보숭 선생이랑 버무려서 논문을 썼는데 한심한 거는 낼 데가 없어요. 천문학 쪽에 내자니 좀 그렇고 역사 쪽은 싫어 줄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이제 환단학회가 출범해서 환단학회지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냈죠. 그래서 작년 2017년 12월 환단학회지에 오성치료처럼 공식적으로 오성개합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앞으로 인용하셔도 됩니다. 연구성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어디에 게재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군요. 게재를 안 받아주니까 기존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학계가 상당히 폐서적이고 지금 세계에는 융합으로 융합학문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자기 밖으로만 고집하고 또 서로 간에 이제 싸우기 싫으니까 뭔가 좀 분쟁이 있을 것 같은 건 또 아예 그냥 거절을 해버리고 이제 그런 그 행태들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뭐 천문학으로 역사의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강단사학이 진정한 실증주의라면 굉장히 반겨야 되는 연구성과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런 논문이 발표됐을 때 실제 강단사학의 반응이 어땠는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뭐 안 여쭤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찬범 박사님들도 사실은 너무 많이 시달리셔서 지금은 언급을 좀 피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도 사람인지라 옛날에 이제 제가 EBS에서 처음으로 오성치료를 제가 이제 얘기한 것 같은데 당시도 내가 PD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부분 편집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제가 편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해도 자화자찬이 아니니까 맘이 편하고 막말로 속 보이는 같은 언행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일이 잘 되면 뭐 그 크레딧이 박창균범 박사한테까지 저한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가 담백하게 맘을 비우고 한다는 거를 분명히 하니까 기분이 좋고 그다음에 저는 뱃속이 편한 거죠. 사람은 뱃속이 편해야 됩니다. 그 표현이 좀 천박한지는 모르지만 난 인생이 가끔 정치나 이런 데 휩쓸려서 그렇게 속 썩고 사는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어리석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뱃속이 편하고 그다음에 고카가 새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내와 애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거짓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공중파에서 처음으로 한단고기를 갖고 좀 논의 좀 해보자.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는지 믿는 사람은 왜 믿는지 하면서 그런데 봐라 천문현상 기술된 거 맞춰보면 이렇게 맞는다고 논문이 나와 있는데 왜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비난의 화살이 이제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때에도 저도 아 이거 하면 골치 아픈데 그런데 그 뱃속 편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거는 욕을 먹어야 뱃속 편하겠더라고요. 내가 왜냐하면 이게 옳은데 내가 욕먹는 게 두려워서 그건 정말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는 거죠. 그거는 내가 얘기를 해야 뱃속이 편하겠더라고요. 욕을 안 먹어서 뱃속 편한 것보다 혁명전사의 느낌으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제가 뭐 기관장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천성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혁명이나 이런 말을 원래 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안 바뀌니까 난 정말 우리나라가 좀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심한 지역감정 같은 거 난 한 30년 지나면 희석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거의 뭐 제가 지금 해가 막 지났는데 거의 제 일생 동안 40년 동안 그것이 안 없어졌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역감정만 있습니까? 지금 보면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 빈부 뭐 이런 것 중에 한 두어 가지만 달르면 결코 속마음을 열 수 없는 이게 무슨 단일민족이고 물론 단일민족이라는 말 자체도 맞는 말이 아니지만 이게 무슨 한 민족이고 한 문화를 가진 그거냐 싶더라고요. 그다음에 제일 무서운 거는 어떻게 국민의 정신적 국혼이 없냐 정신적 공감대가 없냐 차라리 국교라도 있으면 낫죠. 국교라도 있으면 제가 어디서 충격을 받았냐면 옛날에 20살 아래인가요? 국제축구대에서 우리가 이라크랑 승부차기를 하는데 이라크 선수들은 다 모여서 알라한테 기도하더라고요. 국교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애들은 이렇게 모여 둥글게 모여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애들이 그 주장이라는 애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부처님이 도와준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중에 셋은 교회도 아니고 셋은 저를 다닐 텐데 너무 멍하니 서있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좀 그때 불안감을 느꼈어요. 이거 종교로 무장해서 속된 말로 믿는 구석이 있는 애들하고 같이 어린애들이 승부차기를 한다? 그런데 지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진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럼 내가 감독이라면 걔네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럼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공통분모가 뭐냐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우리는 하늘이 도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종교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50년은 국교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가 황금분할되어 있는데 뭐 그러니까 애라는 종교가 국교가 되려고 하면 비라는 종교가 가만히 있겠어요? 난 우리나라는 어릴 거라고 봐요. 그러면 사상과 종교 중에 국교가 없으면 사상 중에 우리가 우리나라 대표 국혼을 찾아야죠. 어차피 종교에서 못 찾으니까 그것이 나는 바로 개천정신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천혁명에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공부해서 개천을 이해하고 우리 사상을 공부해서 천선임을 인지한다. 그 말을 넣은 이유가 천선 문화가 바로 내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도왔어요. 이게 천선 문화예요.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제일 참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조교를 하는데 제 이해를 많이 드네요. 일하는 학생이 와서 그 친구가 참 나를 따랐는데 한국 사람의 공통정신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커먼 스피리쉬 뭐냐 대답을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 우리 많은데? 삼일정신 해멀정신 충무정신 화랑정신 아 많다는 건 없다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내가 이란은 어떤 데 하고 물어봤어요. 먼저 대답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페르시아의 영광 그걸 되살리자 하는 젊은 애들이 많대요. 그날 애들은 아마 술은 못 먹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얘기가 나오면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나는데 그 다음에 국교도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그쪽 중동사람들 역사관은 이 십자군 전쟁이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인들 코카소스 인정과 중동인들 사이에 그 세계사를 놓고 쟁탈한 그것만 있지 동양 있죠. 관심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게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애들 말로 돈 많은 사람이 장땡인 나라가 됐어요.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많은 사람을 흉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양반이 세금 많이 내니까 덕분에 웰페어를 한다. 복지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그러나 그냥 영혼이 없고 국민 정신이 없는 이런 나라가 무슨 세계 인류 국가가 되겠느냐.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이 미치니까 나도 행동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길거리 나가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늘을 쫓아가던 우리나라 조상 어르신들의 영성만 되살려도 되는 일을 갖다가 그런데 또 하나 단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 알기를 정말 뭐처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을 거다. 그 말은 맞지만 현대인이 아는 게 그것밖에 더 있어요? 더 아는 게? 조상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사실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개천기에 천문학을 많이 넣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정도 아느냐. 옛날 사람들이 맨눈으로만 관측을 했다. 단곤조선 때는 감성관 감성이란 천문대도 있었고 거기 근무한 사람을 감성관이라고 불렀다. 그럼 네가 감성관이란 사람한테 가서 가르쳐줄 수 있는 줄 아느냐. 너 가서 배워야 된다. 너 황도가 뭔지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 오히려 내가 그런 식으로 그거를 깨우쳐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상들은 우매했고 지금 우리는 현대 서양과학을 배워서 우리가 조상권은 다 미신에 가까운 거고 우리나라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몰랐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서양의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으면 기원전에 알았으면 우리 동양 사람도 기원전에 알았습니다. 다만 에라토스테네스는 기록이 남아서 전해지는 거고 동양 사람은 기록이 없어서 그것이 끊긴 것뿐입니다. 아니 서양 사람은 처음부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서 그게 다 옳고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개천기에서 저는 우리 동양 사람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고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고 그것이 나중에 전해지지만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같은 거지 서양 사람이 더 과학적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동양의 패배주의 그런 거를 바로잡자고 또 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참 메이지가 유신을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동양 거 다 버린 거를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메이지 유신이 전통의약도 한의약도 버리고 음력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음력 버린 게 얼마나 제가 바보 같은 짓인지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일단 사람들이 양력은 바다 양자를 써갖고 양력이 서양 거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태양 음양오행할 때 양자고 음력은 음양오행할 때 음자예요. 그래서 양력은 헤이 달력 음력은 달의 달력이라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음력은 동양 거라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양력을 서양 거라고 생각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일본의 쇼켄 미얼마라는 일본 천문대장하고 제가 직접 이름까지 대겠습니다. 그 양반이 박상 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참 견우직녀를 일본 거라고 주장하고 싶고 그 행사를 키우고 싶은데 음력을 안 쓰니까 칠석이 양력 7월 7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양력 7월 7일은 장마철 한복판이에요. 일본도 장마전선이 일본 열때 걸려있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력 7월 7일이기 때문에 항상 8월 휴가철에 아주 좋은 때 다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 견우직녀축제 하잖아요. 그 제안한 사람이 접니다. 아 그러세요? 모르겠습니까? 책 안 보셨어요? 책이 나와 있는데 견우직녀축제 와서 저 애인 만든 분들은 저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저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견우직녀축제 항상 날짜가 8월 휴가철에 휴가철에 걸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남자 3명이 갔어요? 저는 저 우리 아내 생일 잊어버렸다가 혼쭐 나면 저 음력 있잖아 음력 해가지고 항상 음력이 나중에 대체로 오니까 그래서 그걸로 만회하고 합니다. 그 하나가 백업해주는 책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호 보안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한때 일본이 그거 한 거 보고 그걸 흉내내서 음력을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세상에 설날 근무를 했어요. 근무하다가 이건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하루 쉬었어요. 처음에는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음력설을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한참 뒤에 그러니까 3일씩 쉰 게 얼마 안 됩니다. 맞췄죠. 그래서 한때 음력설에 근무한 이유가 조상님들한테 차례 지내고 그 중요한 것을 다 못하게 한 것을 그게 그 당시 우리나라 수준이 공무원들 욕하실 거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게 당신은 그때 옳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 우리나라 수준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나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저항을 한 거죠.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못 없애고 결국 정치인들은 표 따라가니까 이제 대통령 중에 제가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이제 드디어 3일 연휴로 추석이랑 만들어서 졸지의 공휴일이 갑자기 6일이 늘어난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역사가 불과 20년 20년 저희도 경험 느꼈던 것 같은데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진 않지만 90년대까지 그러지 않았나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죠. 그 뭐지 음력설을 갖다 복원시키자마자 국민들 대다수가 다 음력설로 확 다시 제자리에 돌아갔죠. 그렇죠. 일부만이 계속 양력 고집하고 일체강점기 때도 일본 사람들이 조센징들 무식해서 설을 지낸다고 얼마나 우리를 못 살게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설을 없애려고 일체강점기 때나 그다음에 잘못 오해했던 우리 공무원들에 의해서 적어도 무려 100년 가까이 시달린 거죠. 왜냐하면 독립된 지 70년 됐으니까. 그렇죠. 그랬는데도 조상을 모시고 그런 정신이 투철한 우리 민족이 그걸 결국 끝까지 지켜냈던 겁니다. 정말 감동적인 일입니다. 사실 뭐 개천절도 음력 10월 3일로 세야 되는데 지금은 양력으로 10월 3일을 기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서양사대주의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해방 후에 이제 음력을 이제 없애려고 이제 막 그때 할 때 제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그 당시 국회에서 15분 만에 양력으로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그때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빨리 뭔가 서양을 따라가야 되겠다. 일본을 극복하고 뭔가 쓰려고 하면 서양을 쫓아야 된다는 아마 암암리의 그런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어떻게 근대화 돼서 우리를 식민통치했을까. 아 메이지 유신 같은 게 있었구나. 그럼 우리는 늦었지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애국심에서 그렇게 한 거지. 그런데 다만 그때 이제 어떤 큰 국민의 선생님이 있어서 누가 깨우쳐주거나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다 그런 수준이었다. 이거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만한 그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양력 10월 3일 개천절만이라도 전국적인 그런 축제와 같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옛날에 어디 신문에 칼럼을 쓸 때 인터넷 칼럼을 쓸 때 제가 한번 오해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오해를 받은 적이 있냐면 나라를 위해 지키는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다. 참 신기하지 않냐. 그다음에 우리 문화의 최고 자랑거리 한글날이 10월 9일이다. 어차피 개천절을 양력을 할 거면 이렇게 참 상사로운 날들이 9일 안에 이 9일이라는 게 또 하늘의 뜻 아닙니까. 이 애니 몰려있는데 그때가 또 날씨도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가 어차피 우리나라 축제 다 그때 몰려있어요. 그래서 나는 공휴일 하자는 게 아니라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개천 개천축제를 부활하자. 다음 대통령이나 누가 그걸 제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는데 이 인터넷 신문은 기자들이 제목을 붙여요. 기자들은 어떻게 해선지 계속 사람들 낚으려고 제목을 좀 강하게 붙여. 그런데 그 신문에서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9일 동안 공휴일하고 놀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욕을 다 써붙여놓은 거야. 그다음에 소우는 누가 키우고 욕을 막 한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어차피 공휴일이라 놀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주말에 한 번 끼잖아요. 9일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때는 그게 놀게 돼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제가 좀 천박하게 표현한다면 뭐 다문하고 뭐고 간에 우리 국민들이 다 그때 술 먹고 한 번 까지자 이거예요. 나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용광로처럼 이렇게 하나로 녹아드는 국가적인 옛날에 동해 무천 뭐 이렇게 다 역사적으로 쭉 내려온 그 천재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점점 나라는 여러 민족이 다문화가 자리잡게 되니까 점점 또 나라는 사분을 되고 이런 걸 어떻게 예를 들어 전국체육대에도 그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래 개천축제를 하면 그 이후에 며칠간 밤새도록 이렇게 놀고 그렇게 기록도 나와있거든요. 동의적으로 그럼요. 역사적으로 제 개천기 소설 보세요. 제가 그런 걸 다 많이 제가 얼마나 뭐 무섭다 표현하면 전 그렇고 제가 얼마나 참 집요한 사람이냐면 제가 대전에 견우직려 축제를 우연히 만든 게 아니에요. 제 개천기 보세요. 3편에 치유천자 앞에서 옛날에 나반과 아만이 바이카로에서 만나던 그 축제를 부활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4편부터는 자동으로 개천축제 개천축제하고 칠석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난 이미 소설에서 이미 부활시켜놨어요. 그게 뒤에 책에 나오는 칠석제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저는 대전시만 일단 부활해놨어요. 그런데 대전시도 그게 왜 부활이 가능했냐면 대전시 주체 축제가 지금 명확하게 없어요. 견우징교 축제 밖에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예요. 보세요. 대전에는 성문 하나가 없어요. 역사가 짧거든요. 그거 무서운 겁니다. 문화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주체하는 원래 한반문화재나 이런 축제가 늘 있어 왔는데 그것이 어느 날 문제가 많다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H2O 축제인가 뭔가 나왔는데 뿌리를 못 내렸어요. 저는 아이디어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저 엑스포 다리를 봐라 저 빨간색 파란색 얼마나 이쁘냐 저것이 오작교가 되면 값쳐는 은하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요즘은 정치 민감한 시기라 누구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고 당시 어떤 시장님 쪽에 건의를 해서 제가 그때 1회 행사를 제가 주최했습니다. 그거는 시하고 상관없이 제가 그때 원장 때인데 한국천문연구원하고 그때 국립중앙과학관 조청원 관장하고 꿈돌이 장세일 사장님하고 우리 셋이서 그냥 견우중력축제를 세 기관이 합동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대전 MBC 쪽에서 그걸 보고 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똑똑한 거죠. 그래서 대전 MBC에서 그다음부터 2회부터 주최하기 시작했어요. 확인해보세요. 제 말에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에 견우직려는 연고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몽룡 성춘향은 남원에서 해야 되지만 연고지가 없네요. 견우직려 연고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자리를 잡았는데 전 처음엔 좀 실망을 했어요. 견우직려축제는 그래도 견우 내패 직려 내패가 이게 다리에서 만나야지 오작교에서 그래서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했는데 확실히 저도 구세대더라고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제 머릿속에는 없는 가면무도에나 뭐 이런 기발한 그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인류의 영원한 그 주제죠. 남녀간의 사랑보다 영원한 주제가 어디 있어요. 이건 세계 공통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호제도 지금 강릉시에서 유네스코 등록하고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그거를 오히려 주변국으로 퍼뜨려서 세계화할 수 있는 것처럼 실석제도 얼마든지 세계화할 수 있는 모티브란 말이죠. 근데 또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또 진화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난 저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요새는 그게 오히려 메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먼 발치서 그냥 저거 내가 만들었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훌륭한 분이 나타나면 저는 견우직녀도 난 세계적인 축제로 갈 수 있고 코리안 밸런타인데이라고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난 확신해요. 근데 이미 중국에서는 얼마 전부터 음력 7월 7일을 차이니스 밸런타인데이라고 이미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미국 가보세요. 미국에는 설날을 갔다가 차이니스 뉴이어라고 그래요. 중국 설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칠석도 이제 차이니스 밸런타인데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국적 없는 저 밸런타인데이에는 백화점들이 그냥 초콜릿 팔고 난리를 치면서 정작 우리 7월 7일 때는 뭐 떡이든 뭐든 왜 안 파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뺏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진짜 이 이야기가 오래된 가장 오래된 러브스토리 망고 연인의 그 이야기인데 그럼요. 그걸로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그렇죠. 거기 뭐 파생 상품들 얼마나 마음이 만들 수 있어요. 아 이건 세계적인 축제감을 갖다가 지금 대전에서 하잖아요. 시의 로컬 행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저는 이해감각 대전에서 중심이 돼서 이게 전국화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니 이거는 이제 조금 언론에서 좀 더 호응을 해가지고 전국 언론이 좀 호응을 해가지고 우리 젊은 연인들이 날로 다 할 수 있는 만들어버리면 그럼요. 그리고 급기야는 급기야는 어떤 사람이 신문 칼럼을 썼더라고 대전에서 왜 이걸 하냐 제가 속으로 그래 돼지발에 진주 목걸이지 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대전에서 와인 축제는 왜 하는지 시장이 와인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올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면 안 돼요. 뿌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거를 뿌리를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모 시장님이 와인을 좋아해서 와인 축제를 만들었는데 축제를 만들어 보고 이게 대전에서 옛날에 와인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라 하니까 와인 공장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와인 축제를 몇 년간 했는데 그게 그래도 좀 약해요. 그래서 흔들흔들 하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견우직년은 자리는 잡았는데 계속 그냥 현상유지 예산은 전년 대비 5% 추가 그냥 이 상황에서 10년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바람이 나고 뭔가 무대가 차려지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우리 이런 민족의 기계가 항상 어떤 콘텐츠의 부족으로 이렇게 불발로 끝나고 짝퉁으로 끝나고 이런 것들이 참 보기 싫어요. 올해는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뭘요? 시위원이시게 아니요. 이거는 원래 시위원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재정 예산 이런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뭔가 이걸 좀 이렇게 더 이렇게 해서 대전의 축제가 아니고 7월 7석을 이제 발렌타인데이 이건 대전의 축제가 아니에요. 세계 축제로 갈 수 있어요. 세계 축제로. 동양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가 서양에서 발렌타인데이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7월 7일 멀리 나가는 거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코리안 발렌타인데이를 만들어서 그걸 왜 한류로 왜 수출을 왜 못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중국이 선점하기 전에 빨리 우리가 이미 선점했습니다. 이거는 역사전쟁하고 똑같아요. 역사전쟁은 어떻게 평가하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애말 역전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 동양의 발렌타인데이도 이미 우리가 이미 졌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예상보다 완전히 있죠. 이게 개천념이에요. 이게 다 개천념 정신이고 또 북두실성 문화잖아요. 7월 7석이 그러면 제가 7성 부대 나왔거든요. 여기 7성 부대 책이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7성 부대 나왔어요. 이번에 하다 보면 이기자부대는 없어지는데 7성 부대는 남아요. 7성 부대는 특이한 거 있습니까? 7성 부대 7성 사이다 잡한 게 있습니다. 조금 좀 썰렁하시는데 아니 이제 황수부대 이런 데는 충성 대신에 성실 이렇게 인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부대마다 달라요. 제가 근무하던 부대는 멸공이었습니다. 멸공이요? 멸공 오래되어가지고 까먹었네요. 7성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83년에 제대했으니까 아휴 오래됐네요. 35년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늘문화 7월 7석 같은 경우도 천문을 관찰하면서 그 시기를 읽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위에서는 사람들이 이해를 오래 기억을 못하니까 하나의 신화를 만들고 전설을 만들고 그러므로서 이 천문을 사람들이 쉽게 절기를 맞출 수 있게 그것이 이런 그런 겨누중의 이야기 그런 것 하나의 예가 되겠죠. 그래서 뭐 한민족은 예로부터 천재문화를 계속 이어왔고 천재문화 이후에는 대동축제를 또 즐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약이라든지 그때 스포츠도 즐겼다고 해요. 술도 마시고 흥겹게 그 기간을 이제 즐겼다고 알고 있는데요. 박사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런 대동축제 기간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한민족이 한번 그 흥을 응집시켰다가 한번 크게 폭발시키는 그런 이제 주간이 있으면 저는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2002년 월드컵 때 네. 좀 그때 좀 그렇지 않았나 비슷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신났죠. 서로 뭐 용고가 없는 사람들끼리도 한 마음이 돼서 응원을 하고 또 이제 하나가 돼서 어우러져서 축제를 즐겼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올해도 월드컵이 있습니다. 6월달에 새벽에 그만큼의 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축제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뭐 견유 견유식려 이런 축제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즐길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나라를 실제로 이끄는 그 리더그룹에서 역사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제일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그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갈등 그 좌파와 우파 갈등 이런 거에서 나라가 헤어나지를 못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뭐 누구 편들쌤가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저는 좌파 우파 관심 없습니다. 나는 개천파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 그 피가 끓는 젊은이들 시절에 나약하게 취직 걱정이나 하고 어떻게 정말 옛날 재생랑이나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한번 강한 그레이트 코리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애국심들은 없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졸려라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좀 힘들어서 그런 정치적인 대립이 더 심화되는 저는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양쪽에서 욕먹지만 좌파 우파 갈등 빨리 접고 다 개천파가 되자. 그래서 우리를 그게 개천혁명 중에 결국 마지막 목길입니다. 박사님 메시지도 이런 건 것 같아요. 좌파나 우파로 갈리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나 이념 그리고 모든 정치적 이해 갈등을 넘어서는 그런 공통정신 그것이 바로 개천정신이고 젊은이들이 좀 그러한 데에 더 눈을 터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지 않나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교와 이념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역사와 문화정신이고 그렇잖아요. 너와 내가 왜 같이 있어야 되느냐 너와 내가 왜 지금 싸우고 있지만 왜 함께 가야 되느냐 결국 거기서는 우리 전통역사와 문화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런 극단적으로 서로 이렇게 국가의 이익을 갖다가 무시한 채 그렇게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죠. 제가 왜 그거를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얼마 전에 동북아역사재단을 비판한 분이 장관 후보에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식민사학자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놀랍게도 여야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분을 감싸는 걸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 우리나라에서 당을 초월해서 그렇게 지지하는 걸 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다. 우리가 좌우를 떠나서 역사 바로잡기는 이거는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종교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양심으로 들고 일어날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그런 것이 뭐냐 역사 바로잡기예요. 이거는 지금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제 이것이 곧 이슈가 돼서 적어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천기념관도 좀 만들고 우리 연호도 그래요. 북한조차 주체를 쓰고 일본은 일왕이 죽으면 그 연호가 또 바뀌어요. 지금 알다시피 소화해서 평성으로 바뀌고 일왕 바뀌면 또 바뀝니다. 일본 사람들 불편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서기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단기를 회복하자 운동도 있는데 왜 단기로 합니까? 개천으로 해야지. 이왕 회복할 거 단기는 단군조선부터 따지는 거고 개천은 앞에 배달부터 따지는 건데 우리가 한국은 유라시아 공통역사를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한국은 개천이 언급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역사를 한국은 물론 우리 역사지만 그래도 우리 이쪽 동의족 나라의 시원은 배달로 봤을 때 개천으로 해야지 단기로 하면 1565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거는 일본 애들 농간에 속는 거죠. 환웅에 내려와서 곰하고 결혼해서 단군을 낳으니까 1565년이 한 큐에 없어진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걸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일단 국민들이 제가 만나자마자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배달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제가 어떤 얘기를 주장하려면 한 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나라를 끌고 하는 높으신 분들이 누가 제 얘기 한 시간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맨날 제가 공무원 교육 숱하게 다녔지만 고의직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결국 별로 영향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정말 정말 우리 나라를 끌고 가는 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역사 지식인데 이분들이 그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바쁘니까 책도 못 보실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됩니다. 지금 대통령도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이고 많이 봐왔던 분인데 요즘 너무 바쁘시죠. 남북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책 못 봅니다. 제가 조그만 기관장이었지만 그거 해도 책 볼 시간이 없어요. 책 볼 시간이 없어요. 탓하긴 어려운데 밑에 사람이 잘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끊임없이 신문 방송에 이슈가 돼서 역사가 자꾸 거론돼야 됩니다. 그럼 뭐 어차피 정치인들은 표 따라가기 때문에 대중화에도 말씀하십시오. 정교수님 말씀하세요. 국회의원들도 전체 다 잡아놓고 완전히 정신이 깨질 정도로 그 정도 역사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작은 편 하나 때문에 뒤돌아선 경우도 많다 이거죠.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야 따로 없이 그때 문화부 장관 되는 것을 지켜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여에도 한두 명 한두 명씩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시발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다 모을 수는 없잖아요. 한두 명이라도 깨어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이제 대중화가 돼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판을 뒤집는 그런 구도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보기엔 진짜 이 개천혁명 책이 책이 많이 팔려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전혀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사장이 제가 전화를 하면 요새 잘 안 받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개천혁명 책을 통해서 환당고기에 나오는 무진 50년 오성치료 이 현상만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개천혁명 책을 통해서 그 전에 아까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700년 전인 배달국 시대 때의 오성결직기록 그것까지도 밝혀내셨고 또 삼성조 시대 이후에도 우리 후예들이 하늘을 숭상하면서 하늘을 관측한 기록들 그래서 오성결직기록들이 숱하게 나온다고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개천에 국한에서 지금 기구하고 있어서 옛날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참 이후에 삼국시대 이럴 때 정말로 우리 신라시대 일식기록이 전부 우리 한반도에서는 안 보여요. 그 기록들이 실제로 전부 다 양자강 근처에서 관측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건 중국 거 베낀 거다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데 그거는 천문학자에 대해 우리 선대 천문학자에 대한 엄청난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떤 나라 천문학자가 관측기록을 남의 나라 걸 베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려 중반 이전은 나는 현행 역사 교과서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수고 살수고 다 한반도에 있는 줄 알고 심지어 한사군까지 다 한반도에 있는 거라고 알고 산 시절을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어떻게 더 속고 살아요? 그렇게 멍청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삼국시대의 천문기록이 중국 것을 뺏겼다 그러면 중국도 똑같은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중국 똑같은 기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나라 기록을 뺏겼다 그러면 한나라가 양자왕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북경은 황화 위쪽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말이 또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는 국민들이 똑똑합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잘 보세요. 저는 북부여 이후를 강의한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오로지 왜냐하면 제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잘하고 있고 저는 제 특기가 남이 안 하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천문학 전공한 것부터가 다 저는 제 운명인 것 같아요. 제가 또 남이 안 하는 건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옛날에는 참 어렵게 환단고기가 과학적으로도 맞다 이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고 그 당시는 동주자도 많지 않았어요. 강의도 하나둘 끊어져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조금씩 조금씩 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